안녕하세요. 노래방 정보센터 정훈입니다. 오늘 저는 노래방 부스 설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부스 아침부터 설치를 마쳤는데요. 작업이 완료된 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매달 방식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 부스입니다. 이렇게 부스 설치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노래방 정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코인 노래방 부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